오늘 제가 응원할 학생들은 저희 학교 피트펜 신드롬 팀입니다. 저처럼 아주 신체 건강한 친구들이죠. 저도 운동선수 시절 생각해보면 늘 도전하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노래할 피트펜 신드롬도 많은 도전에서 성공했기에 오늘 이 무대에 섰을 겁니다. 마지막 본선을 향한 도전에서 정말 꼭 우승하기를 바라면서 멀리서나마 강력한 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피트펜 신드롬 화이팅! 참가번호 8번 경남 대표 인재대학교 외 6명의 그룹 사운드 피트펜 신드롬입니다. 참가번호 8번 경남 대표 인재대학교 외 6명의 그룹 사운드 피트펜 신드롬입니다. 결국엔 박수 주십시오. 박수 주십시오. 박수 자유를 찾아서 높은 곳으로 나갈 거야 하지만 세상이니 단계가 내 뜻대로 될 수 없잖아 감독 파이로들이 잘난 눈동뿐에 요고양 요걸로 살아가지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었지 넌 자신을 아냐 살라고 그래서 지나온다 나 돌아보면 또 후회하며 반성을 결심하진 맘에 그것이 없는데 별풀이로 변해 할머니 우리 피터팬 신드롬은 모든 대학생들의 정용의 뜻을 모아 백두산 꼭대기에 통일의 깃발을 뽑겠습니다 피터팬 신드롬 화이팅 피터팬 신드롬 화이팅 피터팬 신드롬 화이팅 아니면 paranormal 피터팬 신드 피터팬 신드롬 화이팅 unrelated 김 imply 기다려한데라 harmonic Wednesday 예전에 만난다 이런 말을 한 당시 너 자신을 안전하다고 그래서 지나온다 나 돌아보면 또 후회하며 완성되지 하지 말래지 것이 없는 내 별풍일 없는 내 말로는 결국엔 모든 걸 포기하고 지우자 또 말겠지 결국엔 모든 걸 포기하고 지우자 또 말겠지 밑바닥 인생으로